헤에이 워스업 에브리원 오케이 오케이 시크걸 헤이헤이 너 아다독 때 마리가 와르인어 최애에요 미나씨 랩 한번만 해줘요? 어떡해 랩 가능합니까? 제가 이 곡을 처음으로 랩을 조금만 했는데 계속 그럭 그럭 뭘 또 잡겠다고 아주 좋은데? 귀여워 구독자님 이리 좀 할까요?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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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니저님 눈치가 아 아 아 아 아 술 잘 집에서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런데 넣어도 제가. 왜 제가. 민학 씨는 어떤 길로 오셨죠? 오늘 지효가 촬영한다고 들어서 놀러 갔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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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와 아 아 아 멍봉 하하하하하 하나만 그러는 거 아니야? 하하하! 멍봉